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니아니야 관광으로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아있어요 오늘 너무 덥죠 요즘에 뭐 입고 와야 돼요? 바슬에 요렇게 입고 오시면 돼요 최대한 얇은 반팔 아니면 나시 한여름 옷 들고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살짝 기운이 떨어져서 23도인데 이제 27, 28도 찍을 예정 맞아요 어제는 33도였어요 너무 더웠어요 다른 말씀은 없으신가요? 하실 말씀? 없죠 다른 말씀? 네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으세요? 없어요 지금 약간 멍합니다 5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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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